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도중 숨진 12개월 영아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 과실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약물 투약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제주대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졌습니다.